상당히 미끄러웠어요. 눈이 거의 폭설 내리다시피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나는 분명히 밟았는데 전혀 밟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한 130m 이상을 100m 지나가는 거예요. 자 빡 집중하자 이제 도로 상태가 상당히 미끄러웠어요. 눈이 거의 폭설 내리다시피 해가지고 제 설차가 그 큰 차가 엄청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좀 피하고자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셨는지 안 밟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던 차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요. 그 뒷판길에 넘어져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전날 많이 눈은 아니고 눈이 조그맣었어요. 앞차에서 브레이크 밟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스케이트 타듯이 그냥 계속 앞으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빙판 운전에서는 운전 실력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예 제동이 안 됐어요. 눈이 갑자기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넘어져서 차량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 가드를 밖으로 아예 나와 계셨어야 되는데 아예 도로 쪽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생각도 못했죠. 이미 1차 사고가 나서 차들이 멈춰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가다가 앞에 사고 난 걸 인지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나는 분명히 밟았는데 전혀 밟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대로 드릴 받은 거예요. 사실 100% 나왔습니다. 억울하기도 한데 빙판길의 위험성을 알았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죠. 다른 어떤cation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아 제발 차가 없어라, 없어라. 그 마음만 생각하면서 갔는데 를주 casos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못 나갔죠. 계속 집에 있었죠. 그렇게 짧은 시간대에 그렇게 많은 눈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사고 난 걸 알고 멈추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한 150m, 130m 이상을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앞차량이 정상적으로 정지했거나 진행하는데 뒷차량이 추돌했다고 한다면 뒷차량 과실이 100%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차 사고 발생하고 정지한 것은 정상적인 정지가 아닙니다. 뒷차량은 교통도 방해했고 이유 없는 정지에 당되기 때문에 승행 차량의 일부 과실이 주어집니다. 결국 이와 같이 사고 원인 차량 때문에 연쇄 추돌사가 발생했다. 모든 책임에 대해서 20% 책임이 주어집니다. 눈은 자연현상이고 이와 같은 눈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발생된 사고라면 책임 묻기 곤란합니다. 눈길에서는 본인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 두 배 이상 확보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다. 차보다 더 빠른 뭔가 기발한 사람이 또 하나 생겼구나. 스키와 스틱을 가지고 스무스하게 슥 잘 내려가셨습니다. 처음에 너무 추워서 바깥이 보이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하이라고 음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스키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확대하면서 찍으면서 보드 타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약간 점프를 때면서 뭐 와 뭐 이런 소리 반응 소리 재밌어 보였어요 저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다시 온다고 이 영상들 보고 다시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68조 3항 3호는 눈설매 등 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스노보드나 스키를 타는 것은 눈설매를 타는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마이의 벌금 구류 가루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는 차도 뿐만 아니라 인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도에서도 이러한 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주차장 같은 넓은 공간에서 차량에다가 썰매를 매달고 눈설매 타는 행위가 종종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가족 반응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썰매가 자동차 밑으로 혹시나 깔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옆에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 있습니다. 부분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위험하게 이렇게 몸을 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인이 이제 눈도 오고 또 술도 좀 하신 것 같고 눈길에서는 솔직히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회전이 돼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잘 모르게 할 수 있죠. 한글자막은 수상가로부터 확실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